앵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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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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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앵콜 3작 시작! 앵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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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앵콜이 나올 줄 몰랐고요 야 너베스에 도움이 또 달라있는데 아... 저 중에 아쉽게도 아쉽게도 한 곡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 곡으로 저희가 정할 수 있을까요?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을까요? 정하셔야죠 자! 제가 질러! 하면은 보고싶은 것이랑 질려면 돼요 알겠죠? 질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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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이 될거야 두렵고 일단 질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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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호! 위아... 위아리어? 그거 다중이야 너 질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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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질러! 세븐틴 박수 자 이 4개에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! 영호! 사랑이 될거야! 네 이 3개에서 할게요 여러분 하나 기억 안답니다 오케이 자 다같이 할 수 있는걸 생각한다면 사랑이 될거가 맞아요 그쵸? 네 아무래도 오늘 앞에 사랑이 될거가 맞고 네 그러니까 최소한 줄이면 아 그쵸? 네 왜냐면은 악성 관심이 빠질려 했잖아요 네 아 선택을 못하고 네 사랑이 될거야 자 그럼 타임 사랑이 될거야 네 아 맞아? 와 딱 들어왔다 아 날 쉬겠다 쉬어야겠다 이거 여기야? 다들 안맞이기도 몰라 저도 이걸 걸려 내가 여기야? 나 여기야? 나 여기 나 여기 이거 안하고 싶어 이거 안하고 싶어 아이 좀 먹어봐 오케이 오케이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이거 옛날에 샀는데 치킨 좋냐 치킨 좋냐 저한테 비트 이기야